보람이 TV 집에 얼른 들어가자 그래 자 집에 가서 고고 자야지 그래 그럼 굿나잇 굿나잇 나는 올라갈게 나는 여기서 잠옷 입고 있어야지 오늘 잠옷은 이거 좋았어 강아지야 우리 잘 준비하자 나도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 네 잠옷은 귀여운 원숭이가 그려진 잠옷 아 이제 자야겠어 너무 졸려 아 아침이 했네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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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침이야 벌써 아침이라고 또 하나 할까 머리도 감고 응 다했다 입은 잠옷은 세탁기 돌려야겠어 집어넣고 집어넣고 닦고 돌리자 이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예쁜 금색 드랏 너무 예쁘다 신발도 신발도 정말 딱 어울려 음 그럼 나는 멋진 티셔츠를 입어야지 음 맘에 드는데 아침을 차려볼까 올리브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잘 구우면 자 이제 뒤집어볼까 자 이제 뒤집어볼까 좋았어 이제 팬케이크를 담으면 짠 시럽도 바르고 시럽도 바르고 그리고 맛있는 계란으로 뚜껑 해볼까 케찹도 좀 부르고 차와 컵도 준비하고 자 밥이 아침이 다 됐어요 얼른 오세요 어머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 주다니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네 음 아 배부르다 이제 나가요 아 그래 치약과 칫솔은 필수 짠 움직이는 세탁기도 좋았어 흔들으자랑 귀여운 켈리 안녕하세요 귀여운 아기도 여기 있네 아기를 위한 장난감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엔 침실이야 예쁜 이불을 깔아줘야지 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 가방들과 옷을 소개할게 예쁘지 여기 와 이렇게 침실이 완성됐어 정말 예쁘다 자 자 그럼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거너 자 1층은 어떻게 꾸며줄거너 2층은 했으니까 이거 싱크대이랑 냉장고를 그리고 식탁도 방자도 어머 오늘은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오 맛있겠다 백사공주 신난다 하하하하 바닥에 예쁜 카페트를 깔고 쇼파도 쇼파도 짠 오 난 여기에서 티비를 좀 봐야겠어 빠두요 오케이 그럼 티비를 놔줄게 짜잔 짜잔 1층도 정말 예쁘다 누가 울려나 와 집이 다 만들어졌어 정말 멋진걸 2층에서 보니까 정말 예쁘다 풍경이 어 누가 오는거 같은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저희집에 오신걸 환영해요 와 여기 계단에 앉아있는거 정말 재밌어 나도 같이 놀자 하하하 이렇게 멋진 2층집을 꾸며봤는데 어때요? 예쁜가요? 욕실, 침실,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없는게 없는 2층집이 되었어요 저도 이런곳에 살고싶네요 먹음직스러운 가이드가 케이크도 있고 안락한 내 쇼파 옷부터 입어야겠는데 나랑 잘 어울리는 보라색 드레스 드레스 예쁜 드레스를 좀 입어볼까 나랑 잘 어울리는 황금빛 드레스 입어야지 음 이 드레스 정말 예쁜데 나랑 잘 어울리는 눈꽃 드레스야 아 정말 예쁘다 신발도 한번 신어볼까 얼음으로 만든 구두 그리고 목걸이 어때? 아 오늘 코디 정말 맘에 들어 구두부터 목걸이까지 정말 잘 어울린다 나한테 음 음 자 내가 고른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 황금빛 구두를 신자 그리고 황금색 가방 자 왕갈도 빠질 수 없지 아 완벽해 이렇게 무도회장에 가면 모두들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할 것 같아 음 이 드레스 역시 나랑 잘 어울려 이제 코디를 해볼까 보라색 코디를 신자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보라색 장미가 포인트로 있는 은색 가방을 매자 자 드레스엔 역시 왕관이지 아 좁은데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야 새 드레스를 입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자 이제 무도회장으로 가볼까 다들 날 보고 놀랄 거야 안녕 ям